오늘 설날입니다. 설날 아침 지금 6시 6시에 지금 우리 공약 6시부터 공약인데 지금 6시 20분 됐습니다. 공약을 하는데 이렇게 또 맛있게 이렇게 많이 챙겨주네요. 맛있게 제가 절 밥을 무지개 좋아합니다. 저도 역시나 불또고 절 밥 무지개 좋아해서 항상 고정되면 다이어트 못합니다.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우리 아들과 같이 왔습니다. 도연아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야지. 아침 일찍 일하고 얘가 지금 정식 모집입니다. 너무 여기는 강화도 정등사 저는 강화도 정등사 다닙니다. 여기는 강화도 정등사입니다. 식을 너무 잘했습니다. 도연아 엄마 이거 뭐야? 이거 3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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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위하고 음식을 꼼꼼하게 이렇게 잘 안녕하세요 해야지 도연아 제복 많이 받으세요. 오유 착해다. 떡국 떡국도 이렇게 먹고 갑니다. 저래는 음식을 참 잘해요. 꼼꼼하게 절시 하나 오늘 정등사에서 오늘 아침에 공약을 잘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